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네, 책을 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하는 작가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를 때까지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작가.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평했던 아르헨티나의 작가인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을 미리 알았던 건지 배경, 등장인물 모두 미국입니다. 페데리코 아사트의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오늘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부터 4까지가 508페이지고요. 에필로그, 그리고 작가의 말까지 해서 530여 페이지에 이르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낭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달려보겠습니다. 테드 맥케이가 자신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으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끈질기게. 그는 멈칫했다. 현관 앞에 사람이 있는데 방아쇠를 당길 순 없다. 가라, 누군진 모르겠지만. 다시 초인종, 그 다음엔 남자의 목소리. 문 열어요! 듣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 목소리는 서재에 앉아있는 테드에게 놀랄 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어찌나 또렷한지 순간적으로 환청을 들었나 싶을 정도였다. 그는 누가 진짜로 소리쳤다는 것을 입증해줄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회계의 장부와 모네의 그림 복제화, 책상, 모든 사정을 홀리에게 설명한 그의 편지가 보였다. 홀리는 그의 아내입니다. 문 좀 열어봐요! 테드는 여전히 브라우닝을 머리 가까이에 들고 있었다. 총의 무게 때문에 팔이 점점 아파왔다. 현관문 앞에 선 남자가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 계획은 틀어지고 말 것이다. 홀리는 딸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있다. 아내가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떠나 있는 상황에서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 수는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멈췄다. 이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열어요! 들여보내줄 때까지 안 갑니다! 권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테드는 팔을 내리고 권총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불청객을 욕했다. 잡지라도 팔러왔나? 집집마다 다니는 외판원은 이 동네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이 친구처럼 무례하게 굴 때는 더더욱... 고함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몇 초 동안 들리지 않았다. 테드는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총을 들어 관자놀이에 댔다. 이젠 지쳐서 갔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고함과 문 두드리는 소리의 폭격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테드는 문을 열지 않을 작정이었다. 적어도 저자에게는. 기다릴 것이다. 조만간 저 망할 자식도 포기하겠지. 안 그래?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것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가 홀리에게 남긴 유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 접은 종이였는데 다만 이 종이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바보같이 깜빡하고 처음 쓴 걸 버리지 않은 것일까? 불청객이 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동안 테드는 이 예상치 못한 회방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좋은 일을 했다며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 그러고는 쪽지를 펴서 읽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테드 자신의 글씨였다. 그런데 그에겐 이 글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다. 문을 열어.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쓴 글일까? 이를테면 딸 신디나 나딘과 놀이를 하다가 그는 쪽지가 거기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어떤 미친놈이 현관문을 두들겨 부수려고 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좋을 대로 생각해. 오른손에 쥔 브라우닝의 무게가 일톤은 되는 듯 느껴졌다. 빨리 문 열어요 테드!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금 자기 이름을 들은 거 맞나? 테드는 이웃들과 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소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다. 저자의 목소리는 어떤 이웃의 목소리와도 비슷하지 않았다. 테드는 벌떡 일어나 권총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잠깐 생각해 보니 그런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았다. 누군지 모를 저 망할 자식을 쫓아버린 후 서재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면 될 것이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한 일을 잡지 혹은 허섭 쓰레기를 팔러 다니는 얼간이 때문에 막판에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테드는 단호히 일어섰다. 책상 귀퉁이에 오래된 펜과 클립 반쯤 쓴 지우개 등을 담아두는 작은 도자기병이 있었다. 그는 재빨리 도자기병을 뒤집어 2분 전 자신이 떨어뜨린 열쇠를 찾았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열쇠를 집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쯤이면 손가락에 총기 발사 잔여물을 묻힌 채 등받이가 조절되는 안락의자에 널브러져 있어야 했다. 그 잔여물이 빛을 향해 부유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면 그 결심에 망설임이 있든 없든 마지막 몇 분이 의지력을 시험한다. 테드는 조금 전 이러한 교훈을 얻었고 이 모든 과정을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도 싫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서재 문으로 걸어가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려서 문을 열었다. 문 바깥쪽, 눈높이 바로 위에 자신이 붙여둔 쪽지를 보자 또다시 묘한 기분이 들었다. 홀리에게 경고하는 쪽지였다. 홀리, 서재 열쇠 복사한 것 냉장고 위에 뒀어. 애들은 들이지 마. 사랑해.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서 쓴 글이었다.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 책상 뒤 의자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딸들이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서재에서 죽는 것이 제일 나았다. 강물로 뛰어들거나 멀리 떠나 철길에 뛰어드는 것을 두고 심각하게 장단점을 고민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홀리를. 그녀는 그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 영향을 직접 느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홀리는 젊고 아름다우니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잘 살 것이다. 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 나가요! 테드가 외쳤다. 소리가 멈췄다. 문을 열어. 그게 내 유일한 탈출구야. 서재의 문 옆에 난 길고 좁은 창문 너머로 낯선 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테드는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느릿느릿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조금 전에 열쇠를 관찰했듯 거실 안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커다란 평면 TV, 15인용 식탁, 도자기 꽃병이 보였다. 그는 나름의 방식으로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이별했다. 그래놓고 다시 밖으로 나와 좀비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혹시 이것이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난 후에 보고 있는 장면은 아닐까? 한순간 그는 서재로 달려가 자신의 몸이 책상 뒤에 널부러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팔을 뻗어 소파 등받이를 어루만졌다. 가죽의 부드럽고 서늘한 촉감이 느껴졌다. 너무나 생생해서 상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문간에 서 있는 청년을 보자 그렇게 예의가 없는데도 외판원으로 살아남은 비결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청년은 스물다섯 살쯤 되어 보였고 밝고 다채로운 가로줄무늬가 있는 폴로 셔츠에 흰 바지, 뱀가죽 허리띠로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외판원이라기보다는 골퍼처럼 보였지만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고급스런 옷차림과 충돌했다. 금발을 어깨까지 기르고 눈은 하늘색이었으며 쾌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홀리나 이웃의 다른 여자들이 이자가 권하는 허섭 쓰레기를 군말 없이 사들이는 모습이 쉽게 그려졌다. 뭔진 모르지만 관심 없어요. 테드가 말했다. 미소가 더 활짝 피어났다. 아하하하 뭘 팔로운 게 아닌데요. 청년은 웃어 죽겠다는 듯이 말했다. 테드는 낯선 청년의 어깨 너머를 살펴보았다. 앞쪽 보도연석이나 설리번 대로 어디에도 주차된 차가 보이지 않았다.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오후에 태양 아래를 걸었다면 이 파렴치한 자의 얼굴에 흔적이 남았을 텐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렇게 멀리 주차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겁내지 말아요. 테드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청년이 말했다. 파트너가 이 앞에 내려줬어요. 이웃에게 의심 사지 말라고. 공범이 있다는 말에도 테드는 당황하지 않았다.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편이 스스로 총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일 것 같았다. 나 바쁘니까 가요. 테드가 문을 닫으려 하자 청년이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그러나 적대감이 느껴지는 행동은 아니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내 이름은 저스틴 린치입니다. 맥케이씨, 잠깐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잠깐 들어가서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다 설명할게요. 한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테드는 이 친구를 안으로 드릴 생각이 없었다. 그것만큼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가 왜 거기 있는지 호기심이 생겼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의 이성이 호기심을 이겼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지금이 딱 좋을... 테드는 문을 쾅 닫았다. 린치의 마지막 말은 문에 막혀 소리가 작아졌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테드는 그 뒤로 말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문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 린치는 훨씬 더 크게 말했다. 당신이 서재에 놓아둔 그 9mm 권총으로 뭘 하려던 중인지 다 알아요. 한 가지 약속하죠. 그 일을 말리지는 않을게요. 테드는 문을 열었다. 파트 1의 2장입니다. 테드는 극도로 치밀하게 자살을 준비했다. 삶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로워하다가 막판에 충동적으로 한 그런 결심이 아니었다. 애처롭게 관심을 호소하면서 일을 망치는 한심한 자살 미수자는 되지 않을 작정이었다. 적어도 테드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신중했다면 린치가 어떻게 그의 계획을 알았겠는가? 완벽한 옷차림을 하고 환하게 웃는 이 낯선 청년은 테드가 가진 권총의 구경과 권총을 놓아둔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테드가 자살하려 한다는 말이 즉흥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혹시 그냥 던진 말이었다면 상당히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린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테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한기가 들었다가 이윽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눈앞에 적을 물리치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되는 특유의 오래되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체스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지 수십 년이지만 틀림없었다. 테드는 유쾌함마저 느꼈다. 트래비스가 시켰군. 내가 뭐 하는지 지켜보라고. 린치는 가죽 서류 가방을 탁자에 놓고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테드를 보았다. 아! 당신의 동업자는 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테드. 아! 테드라고 불러도 되죠? 테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들 사진이 안 보이네요. 나딘하고 신디. 린치가 가방 속의 내용물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테드가 거실에서 모두 치워버렸다. 충고 하나. 자살할 생각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부터 눈에 안 보이게 치울 것. 가족이 당신의 어깨 너머로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더 수월하다. 내 딸들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린치가 활짝 웃으면서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아이 참 여담으로 신뢰를 좀 얻으려고 했던 건데 전에 애들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둘 다 엄마랑 플로리다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외갓집에 갔죠? 마치 깽 영화 대사 같았다. 허튼 수작하지 마라. 네 가족이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그래도 린치에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듯한 태도에서는 진실성이 엿보였다. 자네를 집안으로 들였잖아. 그럼 이미 어느 정도의 신뢰는 얻은 거 아닌가? 다행이군요. 내 가족에 대해 뭘 알고 있지? 서류 가방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앉아있던 린치가 그런 말 말라는 듯 한 손을 내져었다. 아 뭐 별로 없어요. 우린 필요 이상으로 끼어드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금요일에 돌아온다는 정도? 그럼 우리 일을 끝내는데 사흘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 차구도 넘쳐요. 우리 일? 물론이죠. 우리 일. 린치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 두건을 꺼내 탁자 한쪽에 놓았다. 그러고는 서류 가방을 옆으로 밀어서 치웠다. 테드 살인 청부업자 해볼 생각 없어요? 단도직입적이란 말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경찰이야? 경찰이면 먼저 신분을 밝혔어야지! 테드가 일어섰다. 분명 서류철에는 끔찍한 사진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다. 경찰이 그를 살인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그의 자살 계획이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린치가 집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친구 FBI 요원인가? 경찰 아니에요! 테드, 앉아요!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테드는 린치가 나가는 길을 모르는 것처럼 문을 가리켰다. 아이 참! 우리가 당신의 자살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얘기하기도 전에 나가라고요? 정말? 이 친구 예리하다. 테드는 그 경위를 정말 알고 싶었다. 설명할 시간 5분 주지. 테드는 앉지 않았다. 좋아요! 지금 설명할게요. 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 서류철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가 서류철 위에 한 손을 올려놓았다. 파일을 잠깐 펴보도록 허락해 주실래요? 그럼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요. 당신은 똑똑하니까. 린치는 서류철을 펼쳐 탁자 가운데에 놓고 테드를 돌아보았다. 테드는 여전히 두 손으로 엉덩이를 짚고 서 있었다. 첫 장은 경찰 수사기록 사본이었다. 한 귀퉁이에 30대로 보이는 남자의 정면과 옆모습을 찍은 사진 두 장이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구릿빛 피부에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서 젤을 발랐다. 턱을 약간 쳐들고 옅은 파란색 눈을 크게 뜬 채 카메라 렌즈를 도전적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블레인이었다. 블레인은 사소한 절도와 폭행 등 전과가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테드의 예상이 한 가지는 들어맞았다. 서류철에는 끔찍한 사진이 가득했다.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사진은 잔혹하게 살해당해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좁은 공간에 누워있는 여자를 찍은 것이었다. 벌거벗은 몸통에 칼에 찔린 상처가 적어도 일곱 군데는 되는 것 같았다. 이 피해자 이름은 아만다 허드먼 정식으로 약혼이나 결혼을 한 건 아니고 블레인과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사이였어요. 블레인이 그녀한테 값싸게 약을 구해다 줬고 가끔은 둘이 좀 더 센 약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양쪽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둘은 줄곧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더군요. 허드먼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자 경찰은 블레인부터 잡아다 족쳤죠.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허드먼과 싸웠던 건 인정하겠지만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경찰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인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어느새 테드는 의자에 앉아있었다.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린치가 페이지를 넘기자 아만다의 부은 눈과 가슴에 난 깊은 자상, 몸 곳곳에 멍을 찍은 근접 촬영 사진이 있었다. 결백했어? 테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워낙 용이 주도해서 주먹으로 여자를 때리진 않았던 거죠. 당연한 거겠지만 흉기도 발견되질 않았어요. 집안 곳곳에 놈의 지문이 찍혀 있었지만 피해자의 몸에는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싸웠다고 인정한 게 사실상 자백한 거잖아. 놈의 변호사들은요. 그 자식이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걸 입증해냈어요. 형사들이 강압수사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요. 놈을 풀어준 결정적인 증거는 법의학자의 사망 시각 분석이었어요. 검찰 측 전문가가 사망 시각을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했는데 다수의 증인이 그 시간대에 블랙 솜브레로라는 싸구려 술집에서 블레인을 봤다고 증언을 한 거죠. 그곳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의 눈에 띄려고 놈이 꽤나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증인이 30명이 넘으니까요. 거기 주차장에 달린 보안카메라에도 잡혔고요. 테드는 서류철의 페이지를 휙휙 넘겨보았다. 허드먼의 시신을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고 강조 표시가 된 문단들이 있는 기록물 사본도 들어 있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테드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네 쪽 사람들은 블레인이 이 여자를 죽였다는 걸 어떻게 확신했지? 내가 소속된 조직은 사법제도 안에 정보원을 많이 심어뒀죠. 물론 범죄자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범죄자들하고는 되도록 거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원칙이니까. 우리 정보원은 살인사건에서 수상한 낌새가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와 판사, 보좌관들이에요. 우리의 임무는 그 의혹을 모두 불식시키는 거고요. 블레인의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놈한테 뜻밖의 행운이 찾아든 케이스였죠. 우린 전문가를 고용해서 사망시각을 계산할 때 어떻게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조사했어요. 전문가가 말하길 법의학자들이 하는 검사는 시신이 발견된 순간 측정한 사망자의 체온을 바탕으로 한다더라고요.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서요. 테드가 그의 말을 막았다. 그건 알아. 나도 CSI 보거든. 린치가 웃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범죄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1층에 있는 아만다 허드먼의 아파트는 현재 비어있는데 그 바로 아래 지하에 세탁소가 있어요. 건조기의 주 배기관이 시신이 발견된 지점 바로 밑을 지나갔고요. 그 때문에 시신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체온이 더 느리게 떨어진 거죠. 달리 말하면 그 자가 여자를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죽였다는 거로군. 바로 그거예요. 6시간에서 8시간 일찍. 살인은 밤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한낮에 일어났던 거죠. 블레인이 술집에 가기 전에. 수사를 재개할 방법은 전혀 없고? 네. 이미 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았어요. 뭐 그렇다고 사법제도를 탓하진 않아요. 개자식들이 허술한 법망을 뚫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슬프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나죠. 부당한 사법제도에 무고한 개인이 희생당하는. 하지만 뭐 지금 어느 쪽이 더 위중한가를 따져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블레인을 죽여주기를 바라는 거로군. 안 그래? 린치가 활짝 웃자 완벽한 치아가 반짝였다. 내가 말했죠.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3장입니다. 테드는 냉장고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깜빡하고 떼어내지 않은 홀리의 사진이 사과 모양 자석에 고정되어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다. 딸들이 반짝이 색종이로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다른 직사각형을 여러 개 오려서 겹쳐 붙이고 그 안에 사진을 붙여 가장자리를 장식해 놓았다. 사진 속에 홀리는 테드가 옛날부터 좋아한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바다에서 해변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웃으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하고 긴 금발은 햇빛을 받아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한쪽 다리가 무릎 뒤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에 사진이 찍혀서 다른 쪽 다리로만 몸을 지탱하고 선 모습이 기본적인 균형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진은 오랫동안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테드는 자기가 부엌에 온 이유를 잊은 채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진의 한 귀퉁이를 잡고 냉장고에서 떼어냈다. 홀리의 웃음소리가 그 다음에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곧이어 서재 문 앞에서 그녀가 토해내는 가슴 찢어지는 절규도 들리는 것 같았다.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는 아무 서랍이나 열고 익숙지 않은 조리도구들 사이에 사진을 놓았다. 냉장고에 맥주가 두 병 남아있었다. 테드는 한 손에 한 병씩 병목을 잡고 집어둔 후 발로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조리대에 기대어섰다. 린츠는 아직 거실에 있었다. 그에게 뭐라도 마실 걸 줘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맥주를 꺼냈는데 지금은 후회가 됐다. 낯선 청년의 계획을 듣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테드의 온몸을 휩쓸었고 그는 잠시 혼자서 상황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그는 사적 정의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블레인 같은 기생충이 사라지면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이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는 사형제도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때로는 사격 연습장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판지로 만든 사람 모양 표적의 미간을 정확히 맞추면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을 쓰러뜨리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린츠는 그의 예상처럼 외판원은 아니었지만 테드가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테드는 사과 모양 자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홀리의 사진이 보이지 않으니 생각이 또렷해졌다. 린츠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깊고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테드가 나쁜 놈을 죽이면 홀리와 딸들이 자기를 겁쟁이가 아닌 영웅으로 볼 거란 확신이 들었다. 거실로 돌아가면서 그는 거실에 가면 아무도 없을 거라는 미친 생각을 했다. 린츠가 이미 가버렸거나 더 심각하게는 린츠와의 만남이 자신의 상상에 불과했을 거란 생각. 그러나 린츠는 아직 거실에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철 두 개가 놓여있었다. 그가 일어서서 테드가 건네는 맥주를 받아들고 병목 부분을 기울여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길게 한 모금 벌컥벌컥 마셨다. 테드가 다시 앉았다. 자네 쪽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지? 자살 계획에 대해서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만의 방법이 있죠. 하지만 그걸 당신과 공유하는 게 신중한 선택인지는 확신이 안 서는데요. 나더러 사람을 죽이랬잖아. 적어도 그 정도는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건 당신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생각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도 아니야. 일단 자네 쪽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들어봐야겠다는 거지. 지당한 말씀 같군요. 린츠가 맥주를 한 번 더 벌컥벌컥 마시더니 탁자에 병을 내려놓았다. 지원자를 뽑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는데 문제는 효과가 가장 적은 걸로 판명됐다는 거죠. 애석하게 돼요. 우리의 대의명분에 동조하고 도와주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 그러니까 의사와 다른 조직원들이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약간의 재량권을 우리 자신한테 부여했죠. 하지만 누구한테도 강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당신 집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냥 찾아가서 제안해 보는 거예요. 후보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당신 경우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좀 더 극적이긴 했죠. 난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게 왔나 하고 생각했어요. 날 감시하고 있었나? 아이 그런 건 아니고요. 후보의 집에 도착하면 보통 주위를 한번 둘러보거든요. 당신의 경우는 아내와 딸들이 여행 중이라는 건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친구나 친척이 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방문객을 반기지 않는 개가 있거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재 창문 안을 들여다봤는데 당신이 총을 겨누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헤헤, 미안합니다. 사생활 간섭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을 뽑는 다른 방법은 뭐지? 아, 그 얘기를 안 했군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느끼더군요. 아까 언급한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우예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겠지. 테드가 서류처를 가리키며 말했다. 린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넌지시 힌트를 주는 게 더 편한 것 같았다. 테드의 말에 불쾌한 듯 찌푸리는 표정이 잠깐 얼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네, 바로 마쳤어요. 린치가 인정했고 곧 다음 화재로 넘어갔다. 그럼 이젠 다른 서류처를 들어있는 걸 설명할게요. 린치는 블레인의 서류처를 옆으로 밀었다. 그러고는 두 번째 서류처를 펼쳤는데 아까 것보다 훨씬 얇았다. 첫 페이지는 배에 가판에 서 있는 남자를 찍은 컬러사진이었다. 마흔 살쯤 돼 보이고 구명조끼를 입었다. 손에는 낚싯대와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있었다. 테드가 사진을 집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어, 웬델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기업인이거든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더 잘됐네요. 테드는 사진을 서류처를 다시 끼웠다. 서류처를 타이핑한 문서 두 장과 방향 표시가 된 지도가 두세 장 들어있었다. 첫 번째 서류처를 비해 정보가 상당히 적었다. 이 기업인은 누구를 죽였는데 자기 아내? 린치가 미소를 지었다. 웬델은 미혼이에요.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요. 그는 블레인 같은 부류가 아니라 당신 같은 부류죠. 테드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람도 자살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처럼 이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걸 가족이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힘들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테드, 당신이 블레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만다 허드먼의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됐다는 느낌을 선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대가로 우린 당신을 사슬의 일부로 받아줄게요. 웬델이 하나의 연결고리고 당신이 그 다음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테드는 잠깐 생각했다. 그러고는 곧 이해했다. 온 좋게 풀려난 에드워드 블레인을 죽인 다음에 웬델도 죽이라는 얘기야? 바로 그거요. 웬델도 이 계획을 알고 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일을 끝낸 다음엔 집에 돌아와서 사슬의 다음 연결고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테드. 낯선 자가 침입해서 당신을 총으로 쏴서 죽인 것과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가족들이 느낄 차이를 생각해보라고요. 그만해. 이미 나 고려했다는 거 알아요. 린치가 테드의 요청을 못 들은 채 하며 말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지금 우린 훨씬 더 좋은 탈출구를 제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총에 맞으면 당신은 비극적인 희생자로 기억되겠죠? 딸들이 당신의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가기에 어느 쪽이 더 쉬울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통계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자살에 따른 충격에서 결코 회복... 됐어! 그만해! 알아들었으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웬델은 무고한 사람이잖아. 에이, 왜 이래, 테드. 난 이 일을 수십 번도 더 해왔어요. 당신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거래는 당신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웬델도 돕는 거죠. 웬델은 지금 호숫가 집에서... 당신이 마지막 소원을 실현시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당신들이 직접 하지. 왜? 린츠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조금 전에 말처럼 그런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처음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었다.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읽는 텔레마케터 같았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테드. 살인을 한 자는 누구나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믿고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은 시스템을 기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된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골랐어요. 이게 당신한테는 기회입니다. 당신한테 남겨진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하고요. 테드는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책상에서 발견한 쪽지가 바지 주머니 밖으로 비죽 나와있었다. 쪽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기억도 없었다. 린치가 그를 바라보며 최종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쪽지를 꺼내 청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펼쳤다.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그는 쪽지의 글을 읽었다. 조금 전 린치도 거의 똑같은 말을 했었다. 네 이제 1부 4장 이어집니다. 에드워드 블레인은 조용하고 막다른 골목에 혼자 살았다. 이웃들은 그를 증오했다. 그의 비사교적인 태도와 비밀스러운 경향이 이웃과의 관계를 서서히 파괴해 이젠 이웃들 모두 이를 악물고 그를 참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블레인은 쓰레기였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자식이 그런 자신을 자랑스레 여기는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거치적거리는 이에게 반드시 시비를 걸었고 미러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웃으며 상대방을 빤히 복원했다. 이웃들은 그를 설득하려 했고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협박도 해보았다. 그러나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블레인은 벌써 30대에 접어들었지만 마치 바낭아처럼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자기와 어떤 식으로든 타협하러 다가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취미인 것 같았다. 그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규범을 위반했다. 잡초가 무성한 잔디밭을 깎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며 무시무시한 로트와일러 매그너스를 마당 기둥에 잔인하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하루 종일 누가 지나갈 때마다 지저대게 만들었다. 술 친구들을 끌어들여 요란한 파티를 벌였고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할리 데이비슨을 몰고 다니기도 예사였다. 술에 취하거나 약을 해서 몽롱해진 그가 매춘부들을 데리고 나타나도 한밤중에 거리로 내몰린 그 불쌍한 여자들이 옷을 반쯤 걸친 채 비틀거리며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아도 이제 누구 하나 놀라는 사람이 없었다. 블레인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이웃들이 샴페인을 터뜨렸고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심지어 그가 여자친구를 그녀의 집에서 살해한 것이 유감이라며 그의 집에서 죽였더라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해서 그의 변호를 목살하고 여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아무도 블레인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가 재판을 받고 불쌍한 아만다 허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편결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미리 자축했다. 그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블레인을 석방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이었다. 몇 명의 증인이 살인사건 발생 시각에 술집에서 그를 봤다고 증언했고 다수의 보안 카메라가 블레인이 살인을 저지를 수 없었음을 입증했다. 물론 이웃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개자식이 어떻게 사법제도를 기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놈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됐든 놈이 배심원단을 속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극도로 혐오스러운 건달인 동시에 살인자인 남자를 매일 보며 살게 되었다. 많은 이웃들이 심각하게 이사를 고려했다. 테드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린치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철저히 분석했다. 에드워드 블레인을 그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이웃들은 블레인과 말도 섞지 않고 지냈으니까. 테드가 놈의 집 현관을 통해 곧장 걸어 들어가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놈이 복사한 열쇠를 현관 앞 발판 밑에 놓아둔다는 것과 그 외에 알아야 할 사실들을 전부 암기했다. 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테드는 햄버거를 야금야금 씹으며 단순한 계획을 세웠다. 콜라를 마시고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를 먹는 동안 한순간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다. 아만다 허드먼의 처참한 사진을 보고 블레인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끔찍한 사실들을 읽은 후 테드는 진심으로 그를 죽이고 싶어졌다. 마침내 그는 시스템의 균열에 대한 린치의 말을 이해했다. 그 균열을 메우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블레인의 집 1층에 있는 손님방 벽장 속에 숨었다. 그 속에 있는 상자들을 다시 정리해서 쌓아놓고 그 위에 편안히 앉았다. 머리 위 선반의 아랫면에 붙어있는 버즈라이트 이어 스티커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영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장난감 로봇 이름이 버즈라이트 이어거든요. 그 로봇 인형의 스티커가 붙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스티커를 거기 붙여놓고 지금 자신이 하듯 벽장 속에 숨어 반짝이는 버즈를 보며 즐거워했을 소년을 상상했다. 버즈가 주인에게 잊힌 채 거기서 혼자 반짝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4시간 후 블레인이 귀가했다. 테드는 벽장에 숨기 전에 집 안을 둘러보았기에 매순간 블레인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블레인은 휴대전화로 친구와 낄낄거리며 통화하면서 차고에서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는 샤워를 했다. 밤에 외출할 계획인 것 같았지만 테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기다리면 되니까. 그는 이미 벽장 속에 여러 시간 앉아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었다. 한두 번 깜빡 졸기도 했다. 테드는 계획을 다시 점검했다. 할리우드의 제작자들이 그의 계획을 들었다면 하나같이 실망에 맞이 않았을 것이다. 대결도 복수심에 불타는 저주도 경고도 없다. 그는 블레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벽장에서 나와 놈이 깨기 전에 해치울 것이다. 심지어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9시 30분 테드는 가끔씩 휴대전화로 시각을 확인했다. 블레인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가끔씩 바보 같은 게임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욕했고 저녁으로 뭔가 간단하게 먹는 것도 같았다. 블레인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술 마시러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다림이 끝없이 길어질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을 집으로 부를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조신하게 일찍 잘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블레인보다 테드가 먼저 알아차렸다. 테드는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해 게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사회자가 끄깃거리는 소리 너머에서 들리는 그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다. 앞마당에서 쇠사슬에 메어 있는 매그너스가 애처롭게 끙끙거리기 시작했다. 테드는 좌절감에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개를 속여서 삼키게 만들었던 진정제가 일을 끝내기도 전에 효과를 다한 것이다. 벼랑간 TV소리가 사라졌다. 긴 침묵이 있은 후 현관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블레인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거실 안을 돌아다니던 그의 목소리가 마침내 선명해졌고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테드가 숨어있는 손님방으로 들어온 것이다. 블레인이 불을 켜고 문을 닫았다. 테드는 벽장문을 빡금 열어놓았었는데 주위를 끌지 않고 문을 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바로 1, 2미터 앞에서 블레인이 초조한 걸음걸이로 침대 쪽으로 향하면서 전화로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렇다니까 토니 내 개 매그너스가 약에 취해 있다고 거의 움직이질 않아. 이 동네 새끼들이 그랬을 거야. 어느 개 새끼가 그런지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뭐? 아니, 아니. 아직 안 해봤어. 블레인은 말을 멈추고 벽장에 등을 돌린 채로 침대에 걸터앉더니 잠시 후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 말을 이었다. 그래, 맞아, 토니. 지금 당장 확인해볼게.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지. 그래, 알았어. 금방 전화할게. 그는 전등을 그대로 켜둔 채 방을 나갔다. 테드는 블레인이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모습을 두 번 보았다. 두 번째는 블레인의 오른손에 뭔가 반짝이는 게 들려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블레인이 손님방을 확인하러 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 테드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잠든 블레인을 찌르려고 가져온 칼을 꺼냈다. 눈에는 눈. 그는 생각했다. 10분쯤 후 블레인은 권총을 지닌 채 문간에 서있었다. 한순간 테드는 들켰다고 블레인이 벽장을 보았으며 문이 열려있는 걸 알아차렸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방 안으로 들어온 블레인은 벽장을 등지고 침대에 앉아서 두고 나갔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톤이 아무 이상 없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주려고. 어떤 새끼가 맥너스한테 약을 먹였는지는 내일 알아볼게. 그래 내일. 오늘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잤거든. 아 그럼 그럼 물론이지 물론이야. 말했잖아 그런다고. 걱정하지마. 끊을 깼터니.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전등을 껐다. 테드는 칼을 계속 들고 있었다. 함정일까? 블레인이 왜 벽장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는 30분 동안 꾹 참고 기다렸다가 블레인이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나갔다. 테드는 닫힌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다. 손님방을 나가서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가 계단으로 향했다. 밖에서 어스름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맥너스는 낑낑거리기를 멈췄고 거리에서는 찻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발을 헛디디거나 비틀거려서 아주 작은 소리라도 냈다가는 블레인이 알아차릴 것이다. 테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피하기 위해 최대한 벽에 가까운 부분을 밟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다행히도 나무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가장 힘든 부분은 끝났군 그는 생각했다. 2층에는 카펫이 깔려있었다. 블레인의 침실은 좁은 복도의 맨 끝에 있었다. 테드가 살짝 들여다보니 하얀 시트 밑에 블레인이 누워있는 윤곽이 보였다. 열린 창문을 통해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서 테드는 뭔가에 부딪힐 염려 없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고 번쩍 들려는 순간 움직이면 대갈통을 날려버린다! 목소리는 뒤에서 들렸다. 총구가 테드의 뒤통수를 눌렀다. 불이 켜지자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질 않았다. 다시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는 시트 속의 블레인이 사실은 쌓아놓은 베개였음을 깨달았다. 지금이 기회야! 돌아서서 놈을 향해 칼을 던져! 놈이 네 머리에 쏘면 네가 바라든 대로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총알이 머리통을 날려버려도 머리통으로 쓴 큰 유감은 없을 거야! 그는 책상에서 주운 쪽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게 네 유일한 탈출구야! 칼을 떨어뜨려! 블레인이 말했다. 잘했어. 돌아서지 마! 두 손 들어! 블레인은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봐서 대사를 외운 것 같았다. 테드는 긴장하지 않았다. 블레인이 아직 총을 쏘지 않은 것을 보면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누군지 궁금한 것이다. 총성을 울려 이웃을 깨우는 건 물론이고 자기 집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상황도 절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테드는 마치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상황인 듯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놀라웠다. 슈퍼 히어로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런 합리적인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자기가 이자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블레인의 손에 죽는다는 건 왠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등에 총이 겨누어진 무방비 상태에서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린치의 조건에 동의해서 낯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의 비통함을 어느 정도까지 덜어주기로 결심은 했지만 블레인에게 살해된다? 글쎄 어쩌면 생존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를 봤지? 테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방에 들어와서 통화할 때 나를 봤잖아. 누가 보냈어? 왜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지? 보낸 사람이 없으면 없다고 말해 지금 당장 죽여줄 테니까 누가 보냈는지 말하면 조금 더 사는 거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살아서 이 방을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나한테 그리 유리한 거래는 아니군 테드가 아주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 테드가 동작을 멈췄다. 미안. 나를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서로 아는 사이거든 의심의 순간 목소리는 모르겠는데 그렇겠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알게 될 거야 내 말 믿어 이젠 테드가 승기를 잡았다. 블레인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를 물에서 끌어올리는 것 뿐이다. 블레인은 흥미를 보이면서 테드의 얼굴을 보려 했고 수수께끼를 풀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좋아 블레인이 말했다. 돌아서 천천히 손은 계속 올리고 있어 테드는 최대한 천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는 반쯤 들어올린 두 팔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정확한 순간을 계산했다. 간단한 속임수 블레인은 테드의 얼굴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고 테드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몸의 다른 부분보다 천천히 돌렸다. 한순간 테드는 자신의 얼굴을 블레인에게 보여주었고 그와 동시에 뒤에 숨겨진 팔을 슬쩍 내려 브라우닝을 넣고 다니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블레인이 낌새를 챘을 땐 테드가 권총을 가슴 높이 들고 블레인을 겨누며 돌아서서 머뭇거림 없이 유연한 동작으로 총을 발사한 후였다. 불편한 높이에서 굽힌 팔로 어렵게 쏘았지만 블레인의 이마 한가운데를 맞췄다. 총성이 밤의 고요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 총알은 날 위한 거였는데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쓰러지는 블레인을 보면서 테드는 생각했다. 테드는 다른 주머니에서 아만다 허드먼의 사진을 꺼냈다. 그 사진을 블레인의 가슴에 놓았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시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블레인은 즉사하지 않았다. 몸이 몇 초간 격련을 일으키다가 이윽고 잠잠해졌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 테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탔다. 그는 브라우닝을 집어넣고 칼을 들었다. 복도를 걸어 계단 난간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고 1층을 둘러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라서 숨으려는 반사반응조차 나오지 않았다. 실험복을 입은 마른 흑인 남자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테드가 바로 그 순간에 난간 위로 몸을 숙이고 내려다볼 줄 미리 알았던 것처럼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남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테드 그가 손을 흔들면서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테드는 그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것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요즘은 낯선 사람들이 다들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테드는 남자한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들 밑에서 일해? 테드가 아래층에 이르러서 물었다. 그는 브라우닝을 옆으로 내리고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왠진 몰라도 이제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경찰이 도착하기엔 너무 일렀다. 매그너스 가끔씩 낑낑거리는 걸 보면 집안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게 분명했다. 자기 주인이 죽었다는 걸 알까? 걔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도 피비린내를 맡을 수 있는 걸까? 아마도 힘들게 낑낑거리던 매그너스가 컹컹 짖기 시작했다. 도대체 당신 누구야? 흑인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로저잖아 테드 로저 뭐 그냥 로저야? 다른 친구는 적어도 자기 성은 말해줬는데 테드가 자유로운 손으로 이마를 비볐다. 이봐 당신이 여기서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곧 경찰이 나타날 거야. 2층에 사람이 죽어있고 밖에는 약에 취한 로트와일러가 있어. 난 여길 떠날 거야. 로저가 아버지같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내 말 못 들었어? 테드가 물었다. 앉아서 얘기 좀 할까? 테드는 놀라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이자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왜 그를 감시하는 걸까? 황당하군.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총소리 못 들었어? 블레인이었지. 로저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말했다. 맞아. 누구겠어? 당신이 쐈어. 남자가 총성을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테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총을 갖고 있었다니 다행이군. 로저가 말했다. 항상 휴대하고 있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테드는 자신이 왜 도망가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남자가 말하는 걸 들으니 서서히 최면에 걸리는 기분이 들었다. 장갑도 끼고 있군. 로저가 테드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상용으로 칼과 권총도 갖고 있고 개에게 진정제를 먹였어. 로저가 감탄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놈이 죽기를 바랐잖아. 아니야? 테드는 화가 났다. 이번엔 시체 위에 사진을 놓아두었어. 이번엔 테드는 체념 했다. 어. 이자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수정구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괜찮다면 로저 난 이제 떠날 거야. 괜찮지? 당신도 떠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테드가 현관문으로 향했다. 뭔가 이상했다. 문에 달린 작은 창을 통해 그는 한 남자가 마당을 떠나 거리를 가로질러 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고 가로질문이 폴로 셔츠가 보였다. 린치였다. 차에 시동이 걸리고 엔진 속도가 올라가다가 쌩하고 달려갔다. 그들은 왜 테드를 감시하고 있었을까? 테드는 대답을 요구하며 로저를 돌아보았지만 어떤 질문도 소리내어 묻지는 못했다. 로저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음 사람을 죽여라 1부에 1,2,3,4 장이 끝났습니다. 곧 다음 화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